형님 실버 가시는거였네 물리적으로 못가는 시간이네요 우리 언제 금장끼리 술 한번 마셔야죠 근데 그 점수면 사실상 실버 뭐야?! 리허설기야 8점이야 0점도 아니고 8점이라고 너 몇점이야 너 아이고 높은줄 알았네 골드4님 야 너 골드3도 아니고 사면서 겨우 벗어난 주제에 고기 아직 백사장 앞임 파도 부서지는 곳 사와 오면 하늘과 땅 차이 노노 갯벌쯤 낮에는 물이 있고 밤에만 옵니다 바다에도 햇빛 들어 오거든요? 어 녀석 골고기 시스테로 하사 샐랑샐랑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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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폰 한번 뜨자고 말이 없는거 보니 돌았네 쓰레시가 모스트니 뭐 전나같은걸로 할 수 없겠지 쓰레시 알리스타 전형적인 탑승체뿌라니까 뭐 하버들 말하겠니? 고고? 녀석이 진짜로 하네? 녀석이? 아 뭘로하지? 수 퐁 흠 흐흐흐흐흫 에헤헤? 하하하하 지면 안돼 뭐하실거임 말하고 하죠 싫다고? 그럼 고 고합니다 지는 지는 놈은 실버나 다름없는 골드 인정하기 운으로 골드 간 사나이 노노? 아니 뭘 걸어야 점있지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전 실력이 이거 일대일로 보여주사 그럼 뭐 걸든가 룬 갈빵이요? 아 무슨 룬이 얼마나 많은데 룬 걸빵이래 뭐하죠 여러분들 근데? 고고 아 럼블 같은건 안될텐데 요즘 제일 손에 잘 맞는게 럼블이거든 이 remote 진정하기 이 럼블 수고하니까 알겠습니다 강타 들고오면 방풀 인정 설마 비공개인데 설마 보고있진 않겠지 당군 설마 졸렬하게 강타 들고오진 않을것이야 보호막이 좋을까 강타 초가스 수많은 일대일로 모든사람들을 쓰러뜨려왔던 저이기 때문에 일대일에서만큼은 지지 않을수있습니다 당군이면 뭘 뽑을까 단군 럼블 당군 씨바나 당군 내가 당군이라면 내가 손이 제일 잘입는거 서버터는 아니고 직스 직스를 직스할건가 당군 아니 야수호? 야수할줄알아? 동방진녀석이 야수호를 왜? 야수호녀석 바람으로 내 거북표를 막을라고 장군 위대한 발견을 한걸음 더 룰은 청가보 5포로 가야겠다 형님 왜 KT린 안하지? 너 야스오 야스오 할줄 아니? 룰은 올스타룰 타워 1개 CS100 1킬 좀 처음 하는거 타워 1개나 CS100 1킬 좀 처음 해 AI랑만해서 진정 넣었다고 하하하하 도착 넌 내 두번째 포탑으로 죽는다 첫번째도 필요없어 네 일로와 일로와 1킬 CS100개 타워하납니다 쫄았냐? 야! 딩거한테 쫄았냐? CS100개는 안돼 근데 그전에 킬이 무조건 나와요? 아니면 타워나 갱이 없어 딩거는 언제나 갱이 무서웠는데 갱이 없는 딩거는 최강이지 아아 아파 아아 이렇게 많이 달아 어휴 사기네 회오리 한방에 3분의 1 달아 잠깐만 그거 그거 탱크 한방인 녀석이 와리가리 뭐라 붙습니다 탱크 시스탱크 조이기 들어갑니다 나의 딩거는 강하다 승률 74%라고 조이기 들어갑니다 조이기 모르네 포탑을 모르네 아이고 아이고 포탑이야 다구나 넌 내 두 번째 포탑으로 보냈나 조여들어 조여들어 회오리 조심하고 물량 하나 빨아주시고 아 아홉 녀석 대단한 바람이었어 조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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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파워 조심 회오리 조심하자 회오리 조심하자 바람 빠졌어 야 회오리 조심 회오리 조심 룩렙때만 조심하면돼 야소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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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렙인줄 알았네 거북포 하하 맞았구 회오리다 하하 하하 녀석 우리 포탑을 지켜야돼 야소어 저마야 집에간거 같거든요 밀어붙여 밀어붙여 집에갔어 너의 포탑 깬다 하하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래라 아니 골드를 어떻게 한거지 저실력에 흐흐흐흐흐흐 아직 솔레발 찔려면 멀었어 야소어 6렙때 내가 죽을 타이밍이야 천천히 설계하자 천천히 천천히 설계해야돼 회오리 있어 그것좀 터뜨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깔아야돼서 죽었다 너 아 안죽네 하하하하 조심해 들어오지말라고 딩거 못봤어 딩거? 거기 안에 들어오지말라니까 너 지금 먹고있어 집에 좀 갔다올게 마당가 없었어? 갔다올게 가불파! 하하하하 가자 가지않았어 너 끝났다 형의 거북 거북포로 끝나겠어 궁 W로 마당가 없네 근데 집에 가야겠다 쟤 6렙되기 전에 한번 갔다와 일단은 팔 먹고 오드 하나 가고 마당 2번에 끝장낸다 아 도랑 갈걸 그랬나? 도랑가면 마나가 차잖아 아 도랑 갈걸 데미지도 있는데 음 도란이 좋은데 괜찮아요 빨리 가야되죠 6렙되 좀 조심해야되요 잘못 걸리면 저만 걸리면 힐도 안짜니까 원큐에 갈수가 있어 정렙이다 야수 들어올거야 침착하게 해 회오리 주식 피해주시고 혼자 뛰어야되 너 혼자 뛰어야 나에게 궁을 쓸수있다 호림 안맞으면 돼 이론적으로 도랑 녀석 전멸을 썼고 궁을 써야할거야 거북 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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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옾 ㅎ 조심해야돼 6렙 6렙 궁 조심해야돼 나 힐 힐이 있지만 천천히해 천천히 조심해! 들어오나? 안들어오지 피가 없잖아요 어? 물락 다 쎈 거 같은데? 야수? 너 이번에 집 가면 타워 터져 어이구! 타워 한 대 남았네? 하지만 널 죽여주겠다 타워로 이기고 싶진 않아 널 죽여서 끝나겠다 한 대 남았어 타워 한 대 남았어 널 죽여서 끝낼 거야 후어어어 하하하하하하하 파워의 킬까지 이게 바로 골드라는 것이다 진골드 진 골드 하하하하 왜구를 쓰러뜨렸다 너 2차 타워까지 내가 노려주지 밀어버려 밀어버려 흐흐흐흐 히히야아아아 깔았으니까 나가주시 신의를 만킥하게 나가 나가 이 녀석이? 안나간다.. 이말년이랑 똑같네? 이말년 작가님 이말년 작가님 할때도 이렇게 됐는데 서로 안나가가지고 그럴줄알았어 안나갈줄 알았어 마지막 자존심 세울라 나 죽일라고 나 어떻게든 죽인 다음에 나갈라고 천천히 해? 음 좋냐? 이거 안나오는데? 잠깐만 물약좀 팔면? 나오겠군 아 지리 죽여죽였어 큰지팡이로 한 번 더 죽여줘야되겠군 아 여러분 참고로 이말년 작가님 할때는 내가 안나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죽은데 안나가가가지고 이말년 작가님 안나가더라고 어? 이말년ih 이리와 일로와 일로와 왜 한 번 때려볼라고? 어? 이리와서 포탑에 죽어라! 포탑부터 이기고와 포탑부터 이기고와라 나한테 오기에는 너무 멀구나 형님 면을 세워드렸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어설 어설뿐용 이노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하라고 어어어 내가 생각해도 당근은 나가지 않았어 귓말하는 척하면서 여기 있을거야 내가 나가는 순간 난 패배가 뜨고 당근은 승리가 뜨겠지 저 나갔어요 형님 좁지 않아 한번 나가볼까 여기 나가면 정글 돌고있는 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 끝났네요. 아.. 이겼는데.. 가.. 가오상하게 나갔네.. 여기 안 뜨네 이구요.. 다시는 빙건을 무시하지 마라 도굽녀석 무시한정 없는데요 그런데 이 건방이 이건데도 토를 다녀 노예빵을 했었어야 되는데 건방이 이 녀석이.. 다시하다고? 이 녀석이 이거.. 저는 그만.. 바빠서 내가 이겼는데 왜 또 해야함 뭘 걸어라 내가 왜 다시 해야함 걸어.. 걸어야지 원래.. 거는쪽에서 도전자쪽에서 쥐면 노예한다고? 크다크 투타 노예 성노예 흐흑 흐흑 흐흫 흐흑 성노예는 싫어 흐흑 성노혜라니 필요없어 성노예 지면 도검이라고 넌 나의 할 수 있네 내가 지면 태초로 돌아가는 거지 1승 1패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요 그런데 녀석이 이거 하수인 누군지 아직도 고민되는데 뭘 할까 둘 다 가질 순 없는데 녀석 거래할 줄 아는군 그럼 하수인 넌 내 하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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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형 불가 좋은 것 같아 후반이라고 노예 하수인 노노 노예로 하지 노예 노예가 되면 도금이라고 시킬 수가 있죠 말을 하하하하 나 해봐 노예인데 말을 안들어 이게 됐나 노예가 짱이지 하이머딩거는 했으니까 아마 이제 전략적으로 하이머딩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거를 해올 것이야 하이머딩거 말고 케이틀린을 하는 척 하면서 하이머딩거를 한 번 더 하겠다 설마 두 번 할지 모르겠지 강탈을 들고 오지 않는 한 나의 승리야 건방 중에서 이번엔 화성인으로 해주지 정보로 저 하이머딩거 또 강 강타라도 되는게 좋을 것이야 아이고 쓰읍 하아 말하고 있는데 뭐야 케이틀린 허허 케이틀린 1대1에 좋긴하지 케이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쓰읍 버틸 수 있을까 케이틀 사거리랑 타워 사거리랑 어떻게 되지 포탑 사거리랑 케이틀 날틀 포탑보다 긴가요? 허허허 큰일인데 네? 저 스펠 잘못됨 저 엄마 잘 만들었구만 그럼 다시 하자 그럴까? 다른거 하면 되니까 다시 하자 아 아 큰일인데 흐허허허허 안좋은데? 이런 이런 이럴수가 있냐 안돼 나의 딩고가 어떡하지 더블섬만 해야되나 포탑 밖에서 공격하는데 아하 이거 어떡해 이거 더블섬만 해야되나 더블섬만 해도 질텐데 에 마드라 타워 아하 흐흐 흐흐 공격자 타워야 다하아 택 그렇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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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퍽 퍽 퍽 퍽 퍽 nyt 킈를 조심해 키essed 안찍었지 헤드샷 헛 팍 팍 안돼 안돼! 안돼! 내 포탑! 케이틴 사거리는 언제 사기잖아 더블 찍어야 되나 더블 손바 밖에 아 아파! 승부분을 걸어야 돼 Q 찍었을듯 여기다 미리 깔아놔 그리고 내가 앞에서 커버를 해주란 말이야 아! 흐으씨 저기 내 더워 내 더워 안돼! 안돼! 땡겨있어! 땡겨서 잡아야겠어! 땡겨서! 파트라! 아! 아!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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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어떻게 돼!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다른 걸 걸! 헐 이길 수 없어 한 번에 한 번에 누려야 돼 한 번에 맹수같이 한 번에 한 번에 물어야 돼 저 녀석을 진짜 날 때리네 천천히 점화하면서 내가 라인을 한 번 밀고 집에 한 번 갔다 가야겠어 피가 너무 없어 6맵되면 EQ에 궁 점화하면 그냥 무조건 난 죽음에 처하기 때문에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집에 갈 때 타이밍이야 괜찮아 일부러 노렸어 이번에 끝장난다 아니 집에 가잖아 아 이길 수 있어 궁 궁만 있으면 궁으로 역강강 승부스다 뭘 사올까 CS 39개 틀빗 나가 고쳐볼게요 이하하 흠 흠 흠 흠 흠 안 되겠다 숙법을 쓸 수 밖에 없더 훅 추윤어 갠게 누가 좀 단군을 노린다 단군의 자신감 단군의 자신감을 역이용할 수 밖에 없어 끊어씨 뭐야 신발 샀네? 한 번 걸려들면 난 죽겠구만 너무 티나는 것 같다고? 아니야 모를거야 나 6렙 단군도 6렙 안맞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포탑들아! 미녀를 치면 어떡해! 걸리잖아! 멍청이들! 이만 멍청한 녀석들이! 이만 멍청한 녀석들이! 이런 멍청한 녀석들 괜찮다 다시 막으면 돼 건드리지마 우리 포탑 건드리지 말라고 아아 건드리 건드리 히하아 거북퐁 이야아아 거북퐁 도롭게 한다네 흐헤헤 괜찮아 아 이런거 맞으면 안 돼 그래 스쳐, 스쳐 CS 몇개지? 57개? 어머나 벌써 반이나 먹었어 아 딱 한 번밖에 없어 기계 딱 한 번 무리하게 만들어야 돼 쇼부 봐야될 마나도 없네 이거 포탑 두개 만들고 아 뭐야 1레벨이라 두개가 안되는구나 포탑이 2레벨 더블 자를 해야겠어 그렇지 나쁘지 않아 아아이 왜 안걸리네 너 녀석 내 머리 좀 이상하지 당군아 뭔지 알아 이게? 궁이야 더블을 맞출 것이야 그만 꺼버리고 마나가 없어 스턴 한 방이면 끝난다 스턴 스턴 딱 한 방이야 스턴 하아아아 안돼 마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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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시는게 마나가 스턴 집갔다올까 그냥? 일부러 덫을 밟자고 아 아 이거 더 뭐야 궁포타 깔아버렸어 모르고 아 궁을 안꺼고 탁 깔았어야 되는데 아 빨리 집에 갔다오자 아 동망 80분 20개 20개 먹으면 끝나 지금 시간 없어 으헤헤 빨리 가야돼 빨리 마지막 처지야 빨리 안돼 먹기 전에 빨리 가야돼 몇개야 82개 우리 포탑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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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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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1패구 여태까지 나무 마지막 반응보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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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라다고? 뭘 졸려래요 아까 얘기했던데 에 한번 지면 응? 다시 하겠다고 무효되고 하하 미러전 한번 가자구요? 미러전 한번 가자 그래 미러전으로 한번 가자 왜 안남아 이거? 리신 대 리신? 하하 썩일텐데 단신 대 풍신? 여러분들 뭐 보실래요 리신 대 리신 런블 대 런블 알리대 알리? 담배피로 갔다온다고 합니다 많이 떨리나보지 нали 마colo 네랑 통해 такой 네랑 네랑 최고 네랑 네랑 네 네랑 네랑